아이고 꽉 꽉 준우야 준우 어린이집 갔다왔어요? 어린이집 갔다왔어요 안 갔다왔어요? 이준아 엄마 껌딱지 엄마 껌딱지 준우는 엄마 껌딱지 우리 애기 엄마 껌딱지 엄마 코딱지콩 코딱지콩이 뭐야 코딱지콩 코딱지콩 코딱지콩이 뭐야 아이고 이뻐 우리 애기 아이고 이뻐 준우 코에 하트다 하트 아니 엄마 하트잖아 엄마 코에도 하트있고 준우 코에도 하트있다 그치 손 치우세요 안녕 준우 어린이집에서 뭐 배웠어? 엄마 이거 토끼야 토끼 이거 준우야 어린이집에서 뭐 배웠어? 엄마 어린이집에서 뭐 배웠어? 노래 배웠어? 네 무슨 노래 배웠어요? 이게 뭐야 사탕 먹어서 그런거야 사탕 먹어서 그런거야 사탕 먹어서 그런거야 아니 뭐 배우냐 그랬더니 왜 또 사탕 먹어서 그래 손짓이 손짓이 하트언니 가져 버렸어 선생님이 사탕 가져가 버렸어? 응 아니야 엄마가 친구들하고 나나 먹으라고 주는거지 봐봐 괴물 나 타져 그런거야 뭐 또 맨 뭔 괴물이야 아니 자식 안에 괴물인거야 자식 안에 괴물이야 엉뚱한 소리해 우리 준우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 돼